미국의 어느 한 깡촌 헛간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는데 호기심에 이끌린 두 형제가 그곳으로 향하기 시작하죠 이어서 엄마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헛간으로 진입한 두 형제는 괴이한 소리의 근원지로 서서히 불빛을 비춰보는데 그것은 피부가 무가능인 흉측한 몰골에 갇히들였습니다 심지어 정체불명의 우오라가 피어오르던 순간 강력한 광선이 우서를 덮쳐버리고 말죠 그리고 아빠와 아들은 난생 처음 보는 광경에 경악을 금치 못하게 됩니다 그것은 엄마와 막내 아들이 마치 아이스크림처럼 끔찍하게 녹아붙었기 때문이었죠 과연 이것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영화 콜라아웃 오브 스페이스 바로 시작합니다 몇 주 전 보랏빛 색채와 함께 나타난 그것은 막내 잭을 시작으로 마미? 헛간에도 첫째 라비니아에게도 둘째 베니에게도 그리고 사랑을 나누던 네이선 부부에게도 빛의 파동을 휩뿌리며 강렬하게 등장했었죠 곧이어 그들이 발견한 것은 혐오할 수 없는 악취와 기이한 색채를 뿜어내는 거대 발광체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소식을 들은 경찰들과 숨은 학자 필립스는 죗더미로 선화한 그것을 시골 마을에 생긴 작은 해프닝 정도로 생각하죠 이어서 지역 일대에 수질 검사를 진행 중이던 필립스는 근처에 사는 히피노인 에즈라를 방문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심각한 물상태에 곧바로 수질 검사를 시작하던 그는 문득 이상한 낌새를 느끼기 시작하죠 이어서 아지랑이처럼 꿈틀거리는 기묘한 색채들을 발견한 그는 돌연 저절로 차시동이 걸리는 그의 현상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이어서 귀신이 장난이라도 치는 듯 이번엔 라디오까지 켜지는 이 이상현상은 이제 웨이선의 집 앞에서도 벌어지기 시작하죠 그렇게 본인 없이 번개에 맞는 뇌의 모습은 정말 그녀의 말처럼 에너지를 섭취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다음 날 놈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땅속으로 파고 들어가 버렸죠 이어서 하룻밤 새 붉은 꽃들이 피어나는 기현상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인터뷰 중인 아빠를 아이들이 낄낄대며 시청 중인데 낮부터 어딘가 이상해 보이던 엄마는 불길한 칼질을 시작하고 테리사, 여기 도착하실 수 있나요? 하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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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손가락을 자르고도 계속 칼질을 이어나가죠 Daddy! Mommy's hurt! Baby? Dinner is ready 그렇게 정신이 출타해버린 엄마는 Benny! You're the man of the house! I want those alpaca's back in the barn by 10 o'clock 아빠와 함께 도시로 떠나버리고 다음날 아침 아빠의 신신당부를 충실히 이행하던 베니는 또다시 헛간을 낳은 놈들을 발견하고 맙니다 You're the stupid ass of here now! You were supposed to feed the alpaca I already did What are you talking about? They're standing right there 그들은 왜인지 물을 마시는 것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도 모두 거부하는 듯 보였죠 Go! I'm gonna get to Wow 동생의 말에 뭔가 서름이 돋던 라비니아는 문득 이상한 기운을 느끼고 서둘러 자리를 떠나버리죠 이어서 어젯밤 사고의 뒷수습에 위해 엄마의 피 묻은 칼을 닦던 그 순간 갑작스러운 빛의 파동에 휩싸이고 맙니다 곧이어 정신을 차리지만 그녀는 어느새 다섯 시간을 넘게 이곳에 서 있었음을 깨닫게 되죠 같은 시각 잭은 홀린 듯 우물가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바닥은 이미 붉은 꽃들에게 점령당한 상태였고 이제 우물에서는 무언가가 튀어나오기 시작하죠 그것은 언뜻 사마귀처럼 보이지만 사마귀가 아닌 기묘하게 변형된 생물치였습니다 한편 수질검사 결과를 알려주기 위해 에즈라를 다시 찾은 필립스는 문득 고양이의 안부를 묻는데 알 수 없는 말만 늘어놓던 에즈라는 자신이 녹음한 땅속 소리를 들려주기 시작하죠 하지만 거기엔 의미없는 잡음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단한 사람은? 지오터믹의 액티비티 아니면 마그네틱의 디스토션 이런 것들 아니요 그들은 바닥에 왔어요 이게 뭐야? 반쯤 포기한 필립스는 이어서 고양이 얘기를 꺼내는데 그러자 에즈라는 또다시 알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죠 그리고 그날 밤 이상할 정도로 기분이 없던 채 퇴원하던 네이선 부부는 그 순간 괴생명체와 맞닥뜨리고 맙니다 그것은 사라진 에즈라의 고양이였죠 그 시각 여전히 우물에 정신 팔린 잭을 걱정스레 지키고 있던 샘은 곧이어 색채의 강도가 위협적으로 변하자 군빛을 향해 달려두고 맙니다 그리고 뒤이어 들리는 건 안타까운 샘의 비명소리였죠 이어서 레이선 부부가 도착하고 레이선 부부가 도착하고 그리고 뭔가 예민해지던 아빠는 아이들을 질책하기 시작하더니 곧이어 밖으로 나온 알파카들을 발견하자 급격하게 잔소리의 강도를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 또한 뭔가 달라진 아빠의 모습을 눈치채기 시작하는데 라비니아는 뭔가가 일어나고 있음을 설명하려 하지만 그녀의 말을 단숨에 목살한 레이선은 아이들에게 해선 안 될 말까지 퍼부어버리고 말죠 그렇게 어딘가 나서 가빠진 듯 이상해진 그는 곧이어 자신 또한 대상한 상황을 겪게 되지만 다음날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아니 오히려 기분이 더 좋아진 듯 마당의 농작물을 수확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알 수 없는 힘에 의해 비정상적으로 빨리 자란 거대 토마토들 때문이었죠 한편 재택근무를 하던 테레사는 계속 전화 연결이 끊어지자 다짜부짜남편에게 화를 퍼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부인의 말을 듣는지 마는지 역겨운 토마토 맛에 갑자기 분노가 치밀어오른 그는 도련 조울증을 반불케 하며 극발진을 때려버리죠 하지만 미쳐가고 있는 건 부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온 집안이 정병에 걸릴 것 같은 보랏빛 색채로 뒤덮인 가운데 아이들은 헛간에서 나는 괴이한 소리를 듣고 결국 인트로의 참사를 맞이하게 된 것이었죠 그리고 이제 전화뿐만 아니라 촬영까지 먹통이 된 채 완벽히 외부와 고립되어 버린 그들은 한때 엄마와 동생이었던 생명체를 앞에 두고 어찌 알파를 모르게 됩니다 이어서 다락방으로 힘겹게 옮기지만 머리가 깨질 듯한 신음소리에 이어 알파카들의 울부짖음까지 쌍으로 구멍을 흡입하자 결국 참다 못한 네이선은 너랑 이제 내 가족을 놀고 결단을 내린 얼굴로 놈들에게 한발짝 한발짝 다가가기 시작하죠 그렇게 눈앞에 펼쳐진 것 핏덕처럼 엉겨붙은 알파카들의 참혹한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네이선은 네이선은 음로의 샷건을 날리지만 그것은 절망감을 외면하고픈 파이버 등에 불과했죠 한편 개처럼 물을 핥는 엄마를 보며 아이들 또한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상황에 다다른 그때 피투성이 아빠가 들어섭니다 그리고 그는 가장으로써 그들 모두 생각은 했지만 차마 말할 수 없었던 끔찍한 결정을 내리죠 끔찍한 결정을 내리죠 그러나 네이선은 차마 방아쇠를 당기지 못하고 그 시각 수지의 결과를 보고하고 나오던 필립슨 난생 처음보는 끔찍한 것들과 마주하게 되죠 그것은 방사능에 피폭된 것처럼 제멋대로 융합된 동물들의 사체였습니다 이어서 어지라의 고양이까지 발견한 필립슨 그곳에 무슨 일이 생겼음을 직감하죠 한편 이곳을 떠나야 할지 말아야 할지 갈팡질팡하던 둘은 사라졌던 샘의 울음소리를 듣고 맙니다 소리는 분명 우물 안에서 들려오고 있었죠 그리고 만류에도 불구하고 기어코 우물로 들어간 베니는 그 순간 뿜어져 나오는 빛의 파도는 뒤늦게 똠의 함정임을 깨닫지만 끝내 파리지옥에 갇힌 파리신세가 돼버립니다 그 순간 간증 미친 네이선이 라비니아를 어딘가로 끌고 가기 시작하죠 그것은 바로 엄마의 식사 배달이었습니다 엄마의 식사 배달이었습니다 이어서 미친 듯한 속도로 필립스가 다가오는 가운데 정신내간 아빠는 뜬금없이 로맨스 영화를 틀며 로맨티시스트 놀이를 시작하고 라비니아는 라비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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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합체괴물의 먹이가 되기 일보 직전에도 이겨되죠 과연 이 끔찍한 사태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영화 컬러아웃 오브스페이스 유명한 HP 러브크래프트의 단편소설 우주에서 온 색채를 원작으로 한 작품으로 그의 소설을 영화화한 작품들 중 바장많은 호평을 받는 영화이기도 한데요 우주에서 온 괴물이 무려 색깔이라는 기발한 아이디어와 더불어 치지효과를 최대한 배제한 고풍스러운 아날로그적인 특수효과가 마치 영화 괴물을 연상시키는 매력적인 작품으로 중간중간 등장하는 마도서 네크로노미콘이나 아컴, 더니치 같은 러브크래프트의 소설에 자주 등장하는 소품들이 깨알같은 재미를 선사하기도 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경애감과 무력감에 초점을 맞춘 작가 특유의 세계관과 80,90년대 호러영화를 연상시키는 클래식한 풍치로 호러영화 팬들이라면 누구나 환영할만한 이 영화는 현재 IPTV와 OTT에서 VOD로 감상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핵심쟁이 숯무비였습니다 들을래? 구독과 알림 설정 요거 누구 노래야? 숯무비 음 오 듣고있는 듣고있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